외국인이 소멸 위기 지역에 취업할 경우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지역 특화 비자 사업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약 200개의 일자리를 놓고 3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 경쟁을 벌였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 각양각색의 옷차림을 한 외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기업 부스마다 대기줄이 늘어섰고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하면 5년간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 300명 가까운 외국인 인파가 몰린 겁니다. 올 초부터 일부 시군에서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했지만 도내 6개의 소멸위기 시군에 26개 기업이 한꺼번에 모인 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람회 참여 업체들은 지역에서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주된 타깃으로 3천만 원 안팎의 연봉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게차라든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내국인이 첫째 없어요. 외국인마저도 시골이다 보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5년짜리 지역 특화형 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데려와 함께 살 수 있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연말 모집을 시작해 현재 약 200명을 소멸위기 지역 산업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령화로 극심한 일손난을 겪는 농업 분야로 비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취업 박람회를 열어 올해 목표한 모집 인원인 400명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